여보세요 야 뭘 그래 힘들어 하냐 어 야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게 힘들어 야 힘내 인마 어 야 한마디 해줄게 인마 어 왜들 그래 다운돼 있어 어 야 뭐 뭐가 문제야 세이 썸띵 어 야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은 이런게 유행 인가 아 뭐가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어 텔미 오나 아이 뚜뚜 어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알겠지 야 야 잠깐만 죄송한데 제 친구가 좀 많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부부께서 제 친구한테 좀 힘내라고 제가 했던 그 얘기를 좀 이어가지고 예 이어가지고 잠시만요 야 내가 마지막에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라고 했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어 어 그렇게 시작이야 어 잠깐만 예 제 친구에게 좀 위로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여보세요 예 그 소리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했던 얘기를 이어가지고 예 마지막이 뭐였죠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뭐지 아무나 괜찮은 춤춰 아무나 신나는 걸로 뭐니나 나나나나 나보이게 어 위로가 좀 됐니 어허 어 아이 아이 쪽팔려서 나 갈게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영식아 어어 어 영식아 그래 나도 아침마다 봐 그래 그게 왜 아 괜찮아 야 그 아침마다 내가 얘기해줄게 어 나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 그녀를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어 어 어 어ées 하아 아으 저기 죄송한데 네 제 친구한테 띵이 좋은 덕담 한마디만 좀 좋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할 땐 얘기를 좀 이어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네 저 친구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를 웃 ten 예 예 계속 말씀이세요 네 계속 말씀이세요 어떻게 말해야 이제 어떻게 말해야 지금 우리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? 잠시만요 야 어 어 잘못 고른 거 같아 어 어 어 여기 아닌 거 같아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어 어 학교가는데 왜 그래 학교가는데 야 왜 어 야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네 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좀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좀 자신이 없어 그래 어 저 죄송한데 제 친구인데 아침마다 학교 가면서 좀 고민이 많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데 좀 제 친구한테 좀 이렇게 좀 좋은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예 저 잠깐만요 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마 어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알았는데 어 그래요 어 거기서부터 하면 돼요 어 알겠지 어 어 어 예 제 친구한테 좀 좋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? 네 그 다음 가사가 뭘까? 가사를 불러주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야 스마트폰 인터넷 안되냐 야 야 야 요즘같은 스마트한 시대요 어? 저기 제 친구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네 좋은 말 좀 어렵다고 전해주세요 예 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라고 해야 돼 도대체 뭐라고 해야 돼 도대체 아 아 아 아니야 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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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부담 가지마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가사를 그 웃음 가운데서 약간 되게 이런 미친놈을 만나라는 약간 느낌 좀 받아가지고요 하하하하 시발연수 구독 좋아요 어 혹시 뭐 미스코리아 미인대 출신 뭐 하하하하 연습은 좋겠다 아 지금 손목 스냅이 약간 그 금상 고추 아가씨 같은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주 참회 아가씨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출발연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 이제 감사합니다 예